제주지역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석 달 만에 다시 천 명을 넘어섰습니다. 제주도에 따르면 주말인 어제 신규 확진자는 1,033명으로 지난 4월 26일 이후 81일 만에 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. 오늘은 오후 5시까지 66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현재 도내 위중증 환자는 1명이며 5,538명이 격리 치료 중입니다. 최근 일주일 제주지역 확진자는 5,596명으로 전주보다 3,091명 증가했습니다.